여러분의 이 눈물겨운 돼지저금통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날짜까지 적고 꼬박꼬박 모은 돈이 19,370원이라고 당당하게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 보통 사람 여러분들 보고 우리 한때 좌절했다가 힘을 얻었습니다 노무현 후보도 의기소침하다가 이제 힘을 얻었습니다 어머님 수술비를 선뜻 내주신 어떤 여성 오랫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쩔쩔 매다가 겨우 직장 잡아서 차돌급 냈는데 그동안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며 돈을 내고도 미안해하는 어느 직장인 우리는 돈이 억식 떠내내는 그런 돈이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용기를 얻으라고 주는 그런 푼 돈을 보고 큰 용기와 힘을 얻고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뭉치면 국민의 주인인 세상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행복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결코 행복해지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노무현과 함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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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난write